엉클어진 방 침대에 누워 핸드폰만 보면 또 하루를 보내 오늘같은 나의 산책이라도 다녀올까 But I feel so lazy Yeah, I'm home alone all day And I got no more songs left to play 오늘같은 나의 산책이라도 다녀올까 But I feel so lazy Yeah, I'm home alone all day 여러분 저 방금 맥앤치즈 만들었는데 그거 만들고 뻗었어요 지금 숨이 차가지고 더이상 못사 있겠더라구요 오늘은 메모리아 데이라서 시아버님 맛있는 바베큐 준비해 주셨거든요 너무 감사해가지고 저도 이 사이드 메뉴 하나 만들고 싶어서 온 가족이 좋아하는 이 맥앤치즈를 만들었는데 그 체력이 왜이렇게 힘들지? 지금 오븐에 맥앤치즈 넣어놨고 살짝 이제 누워 있으려구요 저는 좀 쉬고 올게요 내 아버님이 만드신 바베큐 그리고 제가 만든 맥앤치즈 어머님이 만드신 옥수수 우와 너무너무 맛있겠어요 우와 너무너무 맛있겠어요 아침 일찍 오는게 좋다고 하시더라구요 아침 일찍 오는 게 좋다고 하시더라구요 아침 일찍 오는 게 좋다고 하시더라구요 여러분 저는 방금 목무게를 혈압을 쟀고 그리고 오늘 100일의 주사도 맞는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과업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저 봤거든요 과업 증상은 흔한 증상이라고 해가지고 다행이고 음료가 생각보다 맛있었어요 그냥 탄산음료 같더라고요 그거 먹고 한 년 동안 기다리고 결과는 며칠 내로 나온다 하더라고요 오늘 검사했는데 제가 어제 야식 먹고 마카롱 한 5개 먹었어요 좀 걱정이 되네요 왜 그랬지? 평소에 마카롱 먹지도 않은데 맛있어가지고 방금 백크그릇 했는데 더욱보다 7cm가 커져있어요 배를 이렇게 만져보셨는데 이제 며칠 머리가 아래로 향했더라고요 그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다행히 만들어 볼게요 이제 바로 1시간이에요 여기서 이ð건 참외적으로 이렇게 조금씩 줄어들어야 한다고 더 긁지 않아서 고사히 검진 받고 가고 아쉽다 한 시간이 생각보다 그렇게 길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중간 중간에 의사선생활을 보고 그래가지고 간단하게 음식포장해서 집에 갈 거 같아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왜냐면 어묵이 엄청 커요. 그리고 제가 T-Def shot을 받았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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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의사님의 의사님을 볼 수 있어요. 저는 의사님의 의사님의 의사님을 보고 싶어요. 저는 의사님의 의사님을 보고 싶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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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을까? 제가 이렇게 하실 수 있을까? 네, 저는 이 RS. nova島을 바로 하실 수 있을까? 네, 그냥 촬영할 수 있을까? 나도 넌 못하실까? 그래서 사진을 찍어줄까? 사실 THAN, 제가 당신을 위해 잘하고 싶어. 맞아. 나 Ichi의 의사님을 바래요. 이거 어디서 할까? 아니 제가 이후로. 제상가 막 전해드렸어요. 진짜? 그가 처음에는 그 후에를 할까? 에휴 진짜로, 그는 그가 태양을 먼저 볼까? 아휘. 사실은 그는 그가 태양을 먼저 볼까? 저는 지금 우체국으로 갑니다 제가 친구한테 보냈던 베이비 샤워가 반송이 됐어요 주소를 제대로 적었는데 반송이 돼서 일단 다시 보내려고 하고 저는 출발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저는 지금 복권을 받으러 왔습니다 짠 5달러 획득 여러분 혹시 깻잎 필요하신 분 연락주세요 깻잎 나눔 할게요 설마 이것도 깻잎이야? 미치겠다 말도 안돼 여기가 너무 귀여운거 같아요 저는 방금 뮤직비디오 미팅을 하고 왔는데 너무 귀엽더라고요 되게 기대됩니다 저는 이제 미팅을 하고 이제 집으로 가는데 여기 제가 사는 동네인데 처음 와보는 곳이거든요 너무 좋은 동네네요 집들이 다 엄청 좋아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께 예쁜 집들 좀 보여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좀 보여드릴까요? 너무 예쁘다 꿈의 하우스 그리고 배가 왔는데요 소금을 준비했어요 잠시만요 소금을 준비했어요 소금은 구역시설 오늘 너무 배가 고파서 미역국 되는 동안 도토리묵 먼저 먹으려가요. 너무 맛있게 잘 됐다. 여름에 이제 도토리묵 무침이나 도토리묵 밥 이런 거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 양념장이 다 있네. 오늘 진짜 더워가지고 34도 막 이렇거든요. 오늘 하루 종일 일어나야 할 것 같아요. 배고파서 미역국을 먹으러 왔어요. 배고파 죽겠네. 오늘도 배고프지요. 엄마 밥 줄게요. 짠 드디어 20분이 지났습니다. 한번 볼까요? 아 뜨거워. 김 뺄 때마다 너무 무섭더라고요. 공부해 김 빼기. 오랜만에 미역국. 여러분 저희 지금 집에 에어컨이 고장이 나가지고 죽을 것 같은 거. 그래서 약간 제가 또 호흡이 갓발라지면서 너무 지금 누워있어도 힘들고 앉아있어도 힘들고 지금 어떻게 될지 몰라서. 동네 스타벅스 가서 약간 좀 대피를 해야 되나 싶어요 지금. 좀 이따가 모유수염 수업 가야 되는데. 좀 이따 안되면 시원한 카페 가서 좀 실려고요. 여러분들 좀 이따 카메라 켤게요. 미치겠네 진짜. 미치겠네 근데, 미치겠네. 저랑 모유수염 수업을 들어가는데. 저희 주가가 뭐였어요. 이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롤미를 precisa는 아까만. 여러분들이 어디든 여러분은 바보는 보면서 보고 싶었던 건 happened. 여러분이 감정의 시간을 해서 돌려주세요. 반대로 이게 어떻게 돌려줄까. 걱정하지 않고 이제 정리 해주면 되는 건가 그걸 또 뒤에 할 게 싶은데요. 일단 그 점에서 정리할 수 있는 정리에 따라서 달라질 수 없다는 게 좋은데요. 여러분 제가 지금 구독자님한테서 편지를 받아가지고 지금 답장을 드리려고 합니다. 너무 설레요. 저희 아버님이 온 집에 지금 선풍기를 틀었거든요. 지금 거의 85도까지까지 올랐다가 겨우 81까지 내렸는데 2층도 84입니다. 방금 차에 탔는데 불구덩인 줄. 앗뜨거가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저는 얼른 동네 스타벅스로 피신을 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저히 집에서는 편지를 못할 것 같아가지고. 저는 수박에서 뵈요 여러분. 지금 집이 너무 더워가지고 차라리 밖이 더 시원하더라고요. 밤 되니까. 그래서 목이 뜯겨가면서 지금 야외에서 편집을 이제 하려고 합니다. 릴리도 지금 너무 더워가지고 뒤에 누워있거든요. 릴리도 지금 너무 더워가지고 뒤에 누워있거든요. 좋네. 약간 캠핑원 기분도 나오고 좋네요. 재밌다. 그리고 가끔 이렇게 장소를 바꿔가면서 색깔이 왔다가 편집하는 것도 좋다고 합니다. 잠시 오면 다 깨겠다 내 땜에. 너무 더워서 릴리도 들어오기 싫나 봐요. 릴리야 밖이 더 심하다 그치요? 릴리야 빨리 와. 여러분 오늘은 제가 아주 큰 맘 먹고 어디를 갑니다. 어디를 가냐면요. 제가 카메라를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카메라가 마이크가 되긴 되는데 외장 마이크가 지금 안 되거든요. 수리를 하려고 홈페이지에 한 몇 번 시도 끝에 자꾸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계속 생각하고 있었던 게 고프로를 지금 살까 보니까 엄청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많은 분들이 우리 댕댕이들 영상 원하셔가지고 이제 릴리랑 댕댕이들한테 달아놓고 찍으면 또 재밌을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각도에서 또 찍을 수도 있고 일단은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카메라가 노이즈도 좀 심하고 일단 이것저것 한번 보려고 지금 베스트바이에 가려고 하거든요. 카메라 웬만하면 이제 사고 싶지는 않은데 저는 이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베스트바이에 왔습니다. 예전에 흑북 보러 왔을 때 이후로 처음인 것 같아요. 여기 카메라 종류들이 있네요. 그럼 볼게요. 이게 제가 예전에 쓰던 건데 정말 잘 썼거든요. 떨어뜨려서 제가 박살났어요. 이게 최신이구나. 소니. 아 이것도 제가 오늘 본 거예요. 아 근데 여기 매장이 없구나. 안 켜지지? 이거 보고 싶은데. 제가 이거를 좋아했던 게 확실히 이게 좀 예쁘게 나오는 게 있어요. 이게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카메라거든요. 근데 다른 분들은 화질이 되게 좋은데 저는 너무 노이즈 현상이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좀 고민이에요. 방금 베스트바이에 이제 살짝 보고 왔는데 거의 제가 볼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카메라 한두 개 빼고는 다 배터리도 없고 직접 뭔가 만져볼 수 있는 그런 샘플 자체가 없어서 그 프로도 제가 아예 못 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금 멀지만 다른 베스트바를 한 번 더 가보려고 하는데 거기 한 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베스트바이 왔어요. 오다 잘못 와가지고 고속도로 타서 무서워진 줄 알았습니다. 여기 카메라가 있네요. 아 다행이다. 여기는 돼요 여러분. 이게 소니거든요. 근데 이게 좀 더 색감이 좀 연하게 덜 쨍하게 나오긴 하는데 좀 분위기 있게 나온 것 같고 이거는 좀 더 쨍하고 예쁘게 나온 대신에 약간 화질이 덜 선명한 것 같은 느낌? 조금 들어요. 저는 마크2가 더 나은 것 같거든요. 그냥 더 예쁘게 나온 것 같아요. 너무 어려워요. 결정하기가 확실히 색감이 엄청 다른데 저는 제가 워낙에 똥소니니까 그냥 막 해도 선명했으면 좋겠거든요. 소니가 선명 같고 제가 이 M50이 좋은 카메라라고 하는데 제가 못 만지니까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소니로 바꿔야 하나 엄청 고민했을게요. 근데 이게 완전 멀쩡한 카메라 어떡하냐. 오늘 또 납작 복숭아. 진짜 맛있다. 하루 이따 먹으니까 더 맛있네요. 아 카메라 뭐 사지. 캐논만 써봐서 또 소니 한번 써보기가 조금 걱정되기도 하고 분위기랑 선명함 이런 건 되게 마음에 들었거든요. 여기 깻잎을 따랐습니다. 깻잎. 이거 언제 다 먹지 이거를? 여러분 제가 깻잎 다 씻고 30분 뒤에 나왔는데 아직도 릴리 이러고 있어요. 진짜 물을 좋아한다. 30분 동안 공주 재밌는 시간 보냈어? 아이고 공주 나중에 우리 분가하면 수영장 없는데 살면 공주 심쇄서 어떡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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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스럽다 이쁜아. 어떻게 이렇게 사랑스럽지? 30분 동안 혼자 또 수영을 했어? 혼자 만 시간 즐겼어? 귀엽다 너. 공 어딘데? 공주 공은 왜어리지 더 볼이에요. 공 어디 있습니까 강아지. 릴리가 공을 가지고 놀고 있었는데 공이 없어져가지고 지금 표정이... 공 찾고 있었나봐요. 공이 어디 갔을까? 이쁜아 너 공이 어째서 엄마 파란색에 빨간색에 꼭 던져줬잖아요. 어딨지? 공 어딨어? 엄마 보기 저기 안에 들어간 것 같은데? 그렇네. 저 공... 정답. 여기 있었다. 공주야 엄마 그럴 줄 알았어. 공도 공 찾고 있었구나. 프린세스. 그럴 줄 알았어 이쁜아. 아유 진짜 귀엽다. 아유 진짜 귀엽다. 여러분 저희는 지금 출산 수업에 가고 있는데 이 둘러 선생님이 여시는 출산 수업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출산시에 조금 더 골반을 열어주는 자세나 고통을 조금 더 완화해주고 남편이 또 옆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많이 가르쳐준다고 해가지고 일단 타이러랑 저랑 한부터 출산이라는 걸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서 사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예 모르겠더라고요 미리 듣고 좀 연습을 하면은 준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가고 있는데 좀 실용적이고 좀 그런걸 많이 배웠으면 좋겠어요 너무 좋은 아이들 계속 바다izing 내게 바다를 날리는 어떤 의회를 주의해 그리고 하거나 부 Kashmir의 소리 벽의 손으로 응 아, 이게 저희 어머님의 할머니께서 남겨주신 크레들인데 이걸 아버님이 조립을 하고 페인트하고 매트리스 새로 해주신다고 하더라고요. 아, 계단을 올라왔는데 왜 이렇게 숨이 차요? 오, 제가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매트리스 제가 좋아울렛아. 이건 너무 에너지입니다요! 와우! 이것은 사실... 미래니와 존재가 있어? 이거 확신하게 gadgets. Meyer니가 좋아합니다. 어머니가 사랑하는 것 같아요. 엄마가께서는 엄마가 생겼던 것 같아요. 그쪽으로 이 친구는 다이로를 찍고 싶어요. 지구를 알았던 것 같아요. 어머님, 타일러, 켄지, 할머니 다 여기서 자고 키워졌대요. 너무 신기하다. 진짜 아버님 최고다. 짜잔. 제가 만상 촬영 때 입으려고 주문한 원피스인데 도착을 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입어봤어요. 배가 이제 불쩍 나왔습니다. 제가 31조차 때 만상 촬영 찍는데 지금 이거를 할지 아니면 좀 더 화산색으로 다른 원피스를 보고 한 올해 다시 가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렇습니다.